꿀잼 세계사, 지도로 알아보는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두 번째 이야기 다리우스 1세가 세상을 떠나고 그의 아들 크세르크세스 1세가 그리스와의 전쟁을 준비합니다. 3차 전쟁은 마라톤 전쟁 이후 10년이 흐른 기원전 480년이었습니다. 헤로도토스의 역사에서는 페르시아군을 260만 명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30만에서 40만 정도로 추측합니다. 30만이라고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2차 전쟁과 다르게 3차 전쟁은 그리스에서도 오랫동안 페르시아군의 침략에 대비해 준비한 것이 있었습니다. 육지에서의 전쟁은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스파르타의 왕 레오니다스 1세가 지휘했습니다. 해전은 아테네를 중심으로 테미스토클레스가 지휘를 맡았습니다. 테미스토클레스는 마라톤 전쟁의 지휘관인 밀티아데스 휘하에 있던 사람으로 해군의 전투력 강화를 주장하며 아테네의 3단 노암선을 건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170명까지 노를 저을 수 있는 3단 노암선은 기동성이 뛰어났습니다. 또한 뱃머리를 높이 세우고 황동으로 씌워서 적군의 배로 돌진해 침몰시켰습니다. 3단 노암선은 살라미스 해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페르시아군의 해군과 육군은 거침없이 아테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 연합군은 아테네의 최후의 보루였던 지점에서 총력전을 준비합니다. 바다로는 아르테미시온 해업, 육지로는 테르모필레 협곡이 결정되었습니다. 테르모필레 협곡의 전투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영화가 300이었습니다. 무기와 인원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페르시아군이었지만 이 협곡에서는 한꺼번에 많은 인원을 투입할 수 없었고 결사항전으로 버티고 있는 그리스 연합군을 뚫을 수가 없었습니다. 초조해진 페르시아군에게 뜻밖의 사람 에피얼테스가 등장, 우회로를 알려줍니다. 그리스 연합군 입장에서는 배신자였습니다. 에피얼테스의 길 안내로 페르시아군은 승기를 잡았고 그리스 연합군은 일부 군사들만 남겨두고 철수하게 됩니다. 남아있는 군사들은 최후의 전투를 벌였고 모두 전멸했습니다. 이때 지휘를 맡았던 스파르타의 레오니다스 1세도 함께 전사합니다. 테르모필레 전투 패배 소식을 들은 그리스 해군은 아테네로 철수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승기를 잡은 페르시아군은 펠로폰네소스로 향합니다. 그리스 연합군은 다시 한번 결전을 준비합니다. 전쟁에서 군의 보급품과 식량은 무척 중요합니다. 육군과 해군이 거의 평행선처럼 이동하는 것 또한 식량과 보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스 연합군의 작전은 최대한 전쟁을 지연시켜 제한된 식량과 보급품으로 페르시아군이 철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 연합군의 최후 항전의 장소는 살라미스 해협이었습니다. 살라미스 해협은 폭이 좁고 파도가 높으며 유속이 무척 빨랐습니다. 수적으로 열세였던 그리스 연합군에게 더없이 유리한 조건이었습니다. 페르시아군이 도착했을 때 그리스 연합군은 내륙으로 철수하는 모양새를 취하며 페르시아군을 조건 해협으로 유인하게 됩니다. 페르시아군이 해협으로 들어왔을 때 숨어있던 그리스 연합군이 일제히 공격하고 조건 해협에서 페르시아 함선은 침몰하거나 우왕좌왕했습니다. 이때 그리스 연합군의 중장보병들이 페르시아 함선으로 올라 전투를 진행합니다. 한나절을 꼬박 싸움 끝에 그리스 연합군이 승리합니다. 당시 세계를 호령하던 대제국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그리스의 작은 도시국가들이 승리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이 전쟁을 노예제에 대한 민주주의의 승리로 인식했고 당시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자부심을 한없이 키워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 이후 페르시아 제국은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왕조 내부에는 권력투쟁이 심해졌고 왕이 암살되거나 왕족들이 처형되는 일이 잦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혼란은 100여 년간 반복되었고 그리스 마케도니아 왕국 출신 알렉산드로스의 동방원정으로 페르시아 제국은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번 영상을 마지막으로 19회에 걸친 메소포타미아 역사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집트의 역사로 떠나봅니다.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